아니 근데 해외 직구 어떻게 할 거냐고 직구 뭐 하는 짓이에요 지금. 하든 간에 하든 간에 하든 간에 이정구 이거 봐 김건희 지키고 윤석열 본인 지키고 하느라고 국정에는 관심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온 사방에 다니면서 숙대밭처럼 만들어 놓고 뚫수셔만 놓고 하나도 제대로 못하고. 이번에 해외 직구 저기 하는 거 저도 이거 태모 겁니다. 자주 이용하시는 거죠 해외 직구. 아니 당연하게 해외 직구를 이용한다기 보다는 사실은 이제 뭐가 싼 게 오면 그냥 눌러보고 괜찮으면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사람들은 태모가 너무 싸서 별로 안 좋다는데 저는 어떤 이번에 셔츠가. 왜냐면 김진희가 입으면 비싼 건 줄 알아요. 그러니까 비싸봐요. 이거 8000원 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보기에는 엄청 비싸봐요. 아니 그리고 이게 정말 좋은 게 왜 이렇게 늘어나니까 셔츠가 늘어나고 빨면 후두둑 해가지고 금방 마르는 거 있잖아요. 여행 다닐 때 최고의 이런 것들이 정장할 때 좋고. 그러니까 이런 걸 8000원에 살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직구를 뭐 옛날에는 희귀 제품을 사기 위해서 국내에서 구하지 못하는 거를 사고 그랬는데. 요새는 이제 이렇게 전 세계의 트레이드가 마음대로 되니까 하는데. 네. 이번에 이게 그냥 코미디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갑자기 뭐 또 30개 30개 한 전체 80개 제품에 대해서. 이건 뭐냐면 위에가 될 수 있는 건 말은 좋아요. 어린이한테 위해성이 있는 거.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기 하는데 너무 조잡한 부분. 너무 값싸게 나오고. 이건 뭐냐면 KC 인증. KC라는 게 안전성과 위험성을 검증하는 거니까. 그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트레이드를 못하게 하겠다. 그렇죠. 지금의 실상을 전혀 모르는 거죠. 일단은 뭐냐면 그게 가는 조그만 제품. 이런 거 하나 또 다 캐시 저거 받으면은. 네. 왜냐하면 KC 인증을 받는데 굉장히 시간과 돈이 들어요. 들죠. 그리고 보통 KC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거를 대행업체가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몇 백만 원씩 하나. 조그만 제품 하나 해도 다 그렇게 드는 거예요. 그렇죠. 돈이 들어가죠. 근데 보통 이제 이렇게 싼 거를 만드는 업체들은 다 싼 업체들. 중소 업체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다 돈 들이면 이게 원가가 올라가요. 올라가죠 당연히. 그리고 그다음에는 이제 저기 하는 게. 그런 거를 사전에 하고 나서 올릴 수 있게 하는 걸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요. 그렇죠. 그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거는 이게 이제 유해하다. 뭐 하면 이거는 못하게 하고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서. 네. 그거는 통과되지 않도록 하는 게. 그게 지금 이제 서울시에서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는 사후 리포트를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주문을 안 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주문을 안 하게 만드는 거죠. 그거는 뭐냐면 이제 이른바 저기 착한 소비자 운동 저기 똑똑한 소비자 운동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는 모르겠는데 이걸 미리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이게 체제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다라는 건데. 중소기업의 보호를 한다라는데. 그렇게 하면은. 우리나라 제품은 어떻게 바깥에나 나가는 건 또 어떻게 할 건데. 안 되죠. 지금 이 국제 트레이드라는 게 굉장히 이게 이제 직구라고 하는 게 전 세계에서 다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말이 안 되는 거를 한 거예요. 저는 그 다음이 더 웃기는 거야. 그 다음이 더 웃겨. 그 다음이 더 웃겨. 뭐가 일어났죠. 갑자기 사람들이 이제 난리가 났죠. 아니 왜 그러는 거야. 왜 그러는 거야. 그렇게 싸게 팔천 원 주고 살 수 있는데 왜 저거 하는 거야. 직구 저게 하는 거. 뭔가 패러디는 나왔어요. 네. 김건희 여사께서 직구를 글귀를 하고 싶다고 그랬는데 직구를 누가 금지하라고 그랬냐. 이런 패러디가 한결의 만화로 나오질 않나. 그런가 하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나가고 비판하는 게 나오고. 유승민 위원은 너무 저기 뭐야. 나경훈 위원이 졸속이라고 그랬고. 유승민 위원은 무식하다고 그랬고. 그리고 한동훈 위원은 또 소심하게 나도 직구하는데. 뭐 이렇게 해서. 그랬더니 갑자기 그러고 나니까. 갑자기 그러고 나니까. 나는 웃기는 게요. 이런 게 더 웃기는 거예요. 어떤 거요. 아니. 그렇게 하고 나서면. 그러고 나서면. 그러니까 총화대에서 딱 나서. 총화대가 아니고. 대통령실에서. 응수한 점 나눠가지고. 우리가 이거 한 바 없다. 우리는 보고받으면 없다. 국무조정실에서 일단은 다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랬죠. 그리고 대통령은 한다는 얘기가 이런 거 왜 했냐. 그리고 그날 원래 만나기로 한 총리하고의 대면 보고도 취소를 해버렸어요. 그것도 웃겨. 그것도 강 정책실장이 나서가지고 발표를 해. 그것도 얘네들이 웬 소동이야. 무슨 소동을 이렇게 많이 해. 그러더니 또 저기 국힘에서 막 얘기를 하더니. 그 다음에는 또 오늘은 오세훈이. 그러니까요. 서울시장에 나와가지고. 반대 얘기를 하더라고요. 반대 얘기를. 이거는 이런 소비자 보호 운동을 해야 됩니다. 중조가. 중조가. 우리나라 중조가. 네. 제품을 보호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 난 그것도 웃기는 거야. 그랬더니 또 유승민이가 또 나서가지고. 무식하다. 무식하다. 또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아니요. 오세훈은. 오세훈도 비슷하게 한동훈과 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소심하게 반대하는 거야. 소심하게 반대하는 거야. 소심하게 반대. 만약 그렇게 했으면 정확하게 얘기를 해서 이거는 굉장히 좋은 거니까 정부는 이걸 계속해서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유승민과 나경훈과 한동훈을 비판하는 거야. 그건 뭐냐 하면 자기 대권주자를 껴달라. 대권주자. 아니 이제 갑자기 국민들한테 온갖 직국 가지고 다 소동을 만들어 놓더니 자기네들이 대권 싸움 하는 거야. 그리고 언론에서는 또 그걸 가지고 군부를 떼요. 군부를 떼 뭐. 웃기는 것들이에요. 정말. 나는 정말. 정말. 이게 보십시오. 네. 제가 어저께 공문까지 봤어요. 국무조정실장이 국무조정실에서 이게 나온 거예요.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회의에서 나온 거예요. 네. 14개 부처가 무려 한 두세 달을 이걸 한 겁니다. 그러면 온갖 중요한 사람들은 거기 다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럼 거기서 반대하는 사람 하나 없었습니까. 이거 다시 한번 검토해보다는 사람 없었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한다면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거를 시행계획을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이 그걸 하다가 이건 뭐냐면 집단 반지성이 아니라 거의 집단 야만 수준이지. 만약 집단이 모여서 그러면 이제 그러고 나면 한심한 거는 두 번째 한심한 거는 대통령실이에요. 대통령실이 야 아니 국무조정실에서 이런 거 발표를 하는데 지난 두세 달 동안에 했는데 그동안 보고가 안 됐다. 우리는 보고받지 못했다는 것도 웃기고 대통령한테까지 보고가 안 될 수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정책실실장한테 보고 안 되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거기 국무조정실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항상 용산에서 한 명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서 그거 해야지 그거 안 하는 건 뭐 하는 거야. 국정 하나도 안 돌보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한다는 거. 그래서 저는 또 이런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막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이거 이렇게 갑자기 저거 한 거 보니까 쟤네들이 바보래서가 아니라 혹시 용산에서 갑자기 이거 하라고 시킨 거 아니냐. 하라고 시켰는데 이런 반응이 너무 안 좋으니까 딱 모른다라고 오리발 내미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요새 네이버 라인 때문에 막 난리를 쳤죠. 네 그렇죠. 그다음에는 이제 중국에 중국에 대한 적과 물품에 대한 공격. 이런 거 때문에 뭐 그런 거 때문에 공격하고 싶어도 그러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것들이 막 이게 뭐냐면 화가 나는 게. 네. 아니 국민의 일상생활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끼치는 이런 일을 가지고 소동을 만든 것도 자기네들이고. 네. 그거를 저기 제대로 들쑤시고 제대로 마무리를 못하는 것도 자기네들이고. 네. 그걸 가지고 정치적인 게임 놀이를 하는 것도 자기네들이고. 뭐 하는 것들이야 정말. 아 정말. 답답합니다. 자 벌써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제 인정했으니까. 이제 끝내도 됩니다. 김진애 의원님. 그러니까요. 이런 사람들한테 국정을 맡겨줄 수가 없습니다. 아 오늘 이준석 대표가 모처럼 제대로 한마디 했더라고요. 아 그래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체병 특검 거부하면 석 달도 너무 길다. 석 달도 너무 길다. 3년이 아니라 석 달도 너무 길다. 자. 네. 그럴 겁니다. 정말 바보예요. 아 그리고 저는 뭐 바보고 뭐고 간에 정말 생각이 아무것도 없고. 성의가 하나도 없고요. 오죽 관심 있는 건 자기네들 권력 지키는 거. 그다음에 자기네들 지키는 거. 김건희 여사 지키는 거. 내 저거 지키는 거. 사방에 단돌이 하는 거. 권력 지키는 거. 이것밖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국민의 민심이나 경제에는 관심이 없어. 이런 정권은 정말 더 이상 놔둘 수가 없습니다. 3개월도 길다. 뭐. 4월로 할까요. 30월로 할까요. 화면을 보니까. 어머님하고 저하고 너무 얼굴에. 저는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까맣게 보이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뭐 화이트닝도 했고. 거기다가 뭐 파운데이션도 했고. 분도 발랐고. 자. 시크한 40이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이. 최진봉 교수님 김진애 의원님. 평론 듣기만 하다가 처음으로 구독합니다. 더운 날씨 기운 내세요 하면서 슈퍼체스를 보내주셨습니다. 어머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나가다 커피 한 잔 마시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21대 국회의 마지막 일주일이에요. 네. 마지막 일주일에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일들이 있죠. 저기에서 윤석열 정권의 막장도 계속해서 보실 테고. 네. 또 김건희 여사의 우아하고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안면 싹 몰수하고 여기저기 나대는 모습. 어저께 국힘의 의원의 오찬에서 나왔다고 그럽니다. 아 정말. 아 정말 뻔뻔해요. 근데 국민들이 그거 그대로 보고 있을 줄 아세요. 네.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없다. 분노의 불을 떼고 있어. 분노의 불을 떼고 있다. 촛불이 횃불 된다. 네. 이런 말씀. 팀장이 방금 들어왔습니다. 네. 인사드리러. 감사드리고요. 네. 우리 킹진에너지 의원님과 함께한 화요일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고. 김진혜 TV도 또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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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